2. 2. 2. 2. 이거 언제 신지 이거 튜토리얼 나온 맵 아닌가? 이거 자동, 자동훈련 때. 네. 튜토리얼에서 나왔죠. 튜토리얼에서 나오고 자동훈련에서 나오고. 아닌데 자동훈련, 아닌데 튜토리얼에서 다른 맵 나왔는데? 아닌가? 비슷하게 생겨가지고. 그거 스폰모전에서 해본 맵인데? 힐기 탈출 맵. 어? 파일럿 선택 잘못했다. 아, 이 맵. 타이탄 1에서 있는 맵인 것 같은데 이거. 에, 맞아요. 타이탄. 다른 시리즈에 있던 맵이라 들었는데. 어, 다른 맵 있는 맵이네 이거. 딱 봐도. 타이탄 펄 1에 있던 맵이야. 제 쪽에 하나. 여기는 중력 포탑 없네요. 그래서 이제 스팬터가 있죠. 대신. 투턴 어깨. wers... 쌈싸먹어. 쩔. 날라가는 건 쩔. 잘 쏘셔 이거 바다에 빠지나요 이거? 바다에 빠지면 뒤지 않을까요 아마? 여기 있다 소드님 들어가보세요 소드님 들어가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적기지 적기지 제 위치 안 돼요? 막혀있어요 막혀있어요 안 돼요 아 이게 소드님을 보낼 수 있었는데 네 네? 저 쏴도 돼요? 네? 저 차오님 쏴도 돼요? 어 0 0 0 실화입니까 0 0 0 0 0 아 이거 타이탄 밖에 안 되나 이거? 음 이거 파일럿은 안 되죠 파일럿 되는데 여기는 타이탄 없어지면은 패배해가지고 타이탄 타고 다니는 게 더 나아요 어? 여기 타이탄 숨겨도 되겠다 저에 있는 자리 숨기지 마요 오 왼쪽이 개 많아요 두 마리 있어요 개놀랐어 방금 가다가 세 마리.. 네 마리인데요 네 마리 방패 좀 켜주세요 앞에서 네 명인데요 잠시만 바로 앞에 하나 로터리아 방패 좀 키워줄래? 헤헤 좀 켜주세요 음 하나 하나 파괴 스트로이드 하나 파괴 아 이거 저 곁들고 올까? 저거? 슬슬 탑승하고 밖에 하나 저기 하나 있다 위에 앉.. 이거 위에 하나 따줘요 이거 하나 올라갔어요 짤 저기 있다 자 옥상 하나 옥상 넘어간 거 오케이 끝 아 이거 전두기 쪽팔리네 이게 좀 더 쉽네 1킬 실화 저 1킬 1라운드 때 한 겁니다 파고다 이게 좀 더 쉽네요 파고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빠르고 더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가벼워가지고 대신에 안 걸릴 뿐이지 어디지 어 꼈다 제 뒤에 아 얘님이시구나 오케이 이게 아군이 견제하고 있으면은 뒤로 가서 뺏치는 게 너무 재밌어 네 들어갈게요 아 나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 이야 플라파게 오케이 이거 파괴했어요? 아 오른쪽 하나 애들 왼쪽 전진인데 뒤에 폭탄 하나 더 파괴 네 뒤에 하나 더 뒤에 파일럿 뒤에 파일럿 로데오 조심 오케이 로데오 오는 거 잡았어요 여기 3명 가요 여기 잘라야겠다 갈게요 파일럿이 상대 파일럿 있는 아 있긴 있구나 스펙터가 따끔거려요 되게 스펙터가 쏘는 거 같은데 우리 우리 기지 쪽인 거 같아요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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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파일럿만 아 이거 그거 개만 부시면 되는 거? 탈탄만 부시면 돼요 탈탄만 탈탄만 부시면 되죠 네 네 상대 숨어있어도 탈탄만 부시면 돼요 다른 거 무시할게요 오른쪽 이거 오른쪽에 나이스 저거 부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잡았다 파일럿 하나 잡았어요 나이스 파일럿 파일럿 아 아싸 2등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언제 2등 오신 거죠?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빨리 키를 저한테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해야겠네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제 자리 너무 꿀이에요 양치 보는 자리를 하나 찾아났어 여긴 오우가한테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쏟은 님만 따라가면 A킬 하던데 따라가야겠다 아니 왜 따라다니니까 A킬만 하더라고요 제가 맵을 잘 둘러가서 그렇습니다 히히히 미드 아니면 왼쪽으로 빠지는구나 이들이 안 들어가지네 앉아도 왼쪽에 왼쪽에 둘 왼쪽에 네마리 아 아 2킬 아 좋아 차훈님 그 앞에 네마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괜찮아야 한 아파게 한 아파 너무 아파 우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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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럿 파일럿짤 아이고 왜 출리 안끌려 너무 아프다 하나 파괴 라스트 하나 나만 꼈어 아이고 라스트 중앙인인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타이탄 저 있는데 넌 뭔디?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가야 갑니다 괜히 돌 필요 없었네 5대5중 어휴 끝났습니다 착 여전히 1등이군요 야 여전히 2등입니다 저의 3등이죠 저의 3등이죠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분명히 어? 벌써 끝났어요? 어 이거 너무 쉬운데? 너무 빨리 끝났는데? 어 이거 이거 양아파티 아닙니까 이거? 레벨업 빨리 된다 근데 생각보다 네 네 그 좋은 세상에 아멘